올 시즌 하나이글스의 스토브리그 전략 비하인드 이야기를 전합니다. 남은 FA 영입 가능성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외국인 선수 엔트리 구성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양희지 최은성 선수 협상 뒷이야기도 선발진 구성 기본 전략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나이글스의 스토브리그 움직임이 어느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3년 연속 꼴찌 하나가 올 가을에는 뭔가 좀 큰 투자를 준비를 했고 또 실제 협상에서도 굉장히 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외부 FA로 최은성 선수 6년에 95건 그리고 이태양 선수도 데려왔죠. 다시 진정팀 복귀인데 소녀딘장은 스토브리그 전략에 앞서서 여러 차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뛰어다니더라도 성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걱정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오프를 던져도 결국 이적이 가능한 FA 같은 경우는 선수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하나는 남은 FA 시장에서는 어느정도 정리를 하는 철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선발과 불펜이 가능한 한현희 선수는 처음부터 영입 생각이 없었습니다.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한현희 선수 측하고 접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현희 선수는 영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그래요. 퓨처스 FN 이용중 선수 같은 경우는 협상을 했죠. 키움 쪽으로 가게 됐는데 협상했던 건 맞습니다. 지방에 또 한 팀도 있었고 하나도 굉장히 협상을 몇 차례 했던 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주석 선수의 음주운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변수가 또 발생합니다. 내야의 어떤 공백이라든지 다음 시즌은 이미 최소 전반기 이상 또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가 SSG의 잔류를 선언한 오태곤 선수에도 관심이 있었죠. 협상도 했었고 하나 관계자하고 오후에 미팅 야속도 잡혔었는데 그 직전에 SSG 잔류 확정이 되면서 보도자료가 착착착 오태곤 선수는 외화 가능하고 내야 수비도 가능한 자원이니까 하나가 잠시 영입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남은 자원 타자들 중에서 또 권희동 선수 소문이 조금 돌았지만 하나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하나가 최연승 선수 양희지 선수 협상을 같이 했는데 이 두 선수는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동시에 양희지 최연승 선수를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두고 작전을 진행을 하면서 협상 시작되는 날 오전 10시에 동시에 두 선수 에이전트에게 전화바로 해서 오피를 같이 넣었습니다. 하나는 최연승 양희지 선수 중에서 프론트에서는 오히려 양희지 선수의 영입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봤어요. 하나가 뭐 최종적으로 협상 단계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4년에 130억 원 또 6년에 150억 원을 오프를 딱 합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오프라고 내부 판단을 했고 사진 봐서 굉장한 투자죠. 정말 굉장한 투자죠. 양희지 선수는 4년에 한 125억, 125억 이상이다. 그 정도 그런데 이 맥시멈에 가까운 돈을 딱. 그러니까 양희지 선수하고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좀 했냐면 두산의 왕조를 이끈 포수양이지. nc를 우승시킨 포수양이지. 하위권 하나를 변화시킬 포수양이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양희지 선수가 하나에 와서 이런 이정표도를 쭉 새겨가면 이것은 대한민국 프로야구에서 전무 분무하다. 뭐 이 같은 명분으로 양희지 선수 쪽에 좀 접근도 했고 또 양희지 선수 쪽에서도 굉장히 큰 공감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친정팀인 두산으로 복귀를 했는데 친정팀 두산 그리고 또 박종원 구단주의 직접 등판 이승혁 감독의 러브컬 또 6년에 152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오퍼 양희지 선수가 두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고. 하지만 양희지 선수가 떠나면서 하나에 정말 감사하다. 진정성 있는 오퍼도 넣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그래도 이제 하나가 양희지 선수하고는 좀 이렇게 됐지만 최은성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안도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하나 관계자가 최은성 선수를 영입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두 선수를 모두 놓치게 될까 참 노심초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번 하나의 FA 전략은 좀 다른 팀하고도 달랐고 예전에 하나의 전략하고도 다릅니다. 톱다운 방식입니다. 대표이사가 중심이 된. 결과적으로 또 하나 그룹이 야구단에 투자하는 것을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룹에서 투자해도 된다. 돈 주겠다 했기 때문에. 전승, 양희지 이 두 선수를 둘 다 잡았다면 6년 기준으로는 240억 원. 엄청난 돈이죠. 하나 그룹이 2023 내년부터 대전 신축구장에 재원을 투입을 합니다. 430억 원 정도를 쓸 예정입니다. 이것은 재원 확보, 책정 그리고 지출 예정이 다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하나 야구단에서 투자 필요성을 그룹이 어필했지만 참 여의치 않았죠. 그런데 올해는 큰 투자를 약속을 했고 이미 여름부터 올해는 좀 다를 거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그래서 스토브리그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었죠. 하나의 박찬혁 사장이 여름부터 모기업의 이런 지원 필요성을 좀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룹을 또 FA 영입 후보군을 추리고 협상을 진행하는 반지도 예전하고 달리 담당 파트 내부 부서 구성원 주도로 보통 예전은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그냥 사장이 직접 회의도 주도하고 단장, 코디네이트 현장에 같이 협업을 하는 타구단은 보통 이렇게 밑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결정되는 여기서는 위에서 결정해서 바로 접근하는 이렇게 좀 달랐습니다. 박찬혁 사장이 지난해와 올해 이제 2년을 있었는데요. 지난 2년간 첫 회하고 올해 첫 회 두 번째에 매년 30%씩 거의 35% 정도씩 직원들 인사를 계속 첫 회는 마케팅 인사 부문 지원 부문의 인사를 다 주로 했고 올해는 전략팀하고 운영팀 선수단 부문을 굉장히 많이 좀 개선했습니다. 이제 프런트가 거의 좀 팀장들도 엄청 물갈이가 되고 선수단 운영 파트의 제일 중요한 축이라고 그럴 수 있는 단장 또 이제 코디네이터 손차원 코디네이터 새로 영입을 했죠. 또 최홍성 전략팀장도 새로 이번에 다 영입을 한 분들인데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운영 파트의 축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 외국인 선수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을까요? 하나는 외국인 선수 엔트리는 투수 2명에 타자 1명 영도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때 타자 2명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향후 변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발진을 보면 그래도 외국인 투수 둘이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판단하고 있고 라미레즈 선수는 어느 정도 보내는 것으로 결정이 어느 정도 났죠. 눈여겨봐둔 외국인 투수 있습니다. 협상 중입니다. 외국인 타자 2명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시즌 중에 잠깐 나왔는데 그건 그냥 검토 단계. 하나의 마운드 덱스를 감안할 때 선발 투수 둘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을 했고 이번에 최홍성 선수가 가세하면서 타선이 좀 더 두터워질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작용을 했죠. 하나가 좀 다른 선발 전략도 고민하고 있어요. 바로 1 플러스 1로 이렇게 하는데 내년 선발진은 외국인 투수 2명 완투 그다음에 김민호 선수가 국내 에이스니까 그리고 4선발 5선발 자리는 둘을 이렇게 하나씩 묶는 한 슬롯에 이렇게 둘을 딱딱딱 배치를 하는 남지민 선수하고 문동주 선수를 이렇게 묶습니다. 또 장민재 선수하고 한승혜 선수를 이렇게 묶어요. 둘을 붙인다. 묶는다는 것은 둘을 한꺼번에 1회부터 5회 6회부터 9회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열흘 턴이 됐든 아니면 한 선수가 좀 좋으면 그다음 선수가 대기하고 돌아가면서 출전을 하든 컨디션을 봐가며 둘을 이렇게 교체 투입을 하든 하여튼 둘이 한 슬롯을 4선발 5선발 자리를 다 책임을 질 수 있게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5선발은 한승혜, 장민재 선수. 부상 부진 가능성까지 다 내다보며 두 선수를 이렇게 한꺼번에 준비를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가 내년에는 선발 자원이 7명. 이렇게 7명을 준비를 시켜도 구멍이 늘 생기는 것이 페넌트 레이스의 선발 마운드 운영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1순위 신인이죠. 김서연 선수. 딴 기본기를 좀 더 다진다. 조심스럽게 쓴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서연 선수가 배짱이 굉장히 좋아요. 배짱도 좋고 일명 깡이 좋다. 와 고교성이 이런 배포가 팀에서도 그래서 와 좀 다르다. 물론 공 시속 155km 공 막 던집니다. 150km 때 중반에 빠른 공 던지는 최고 투수죠. 근데 비슷한 스타일. 사이다. 3쿼터 약간 8이 완전 정통 오버스로는 아니니까 오버핸드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맞춤형 코치도 있습니다. 고교급에서는 톱 네멜이지만 아무래도 프로에 적용을 하려면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선수 1군 대비는 불펜 활용으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하나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